프란시스 은간호 대 탈슨 퓨리 탈슨 퓨리 2대1 판정 승리 은간호는 레프트 훅 한방으로 다운을 뺏어내는 큰 임팩트를 보여줬고 퓨리는 아웃복싱으로 포인트 싸움에서 우수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깨끗한 얼굴에 은간호 그리고 얼굴이 좋지 못한 탈슨 퓨리 해외 팬들의 의견도 일치했습니다 프란시스 은간호가 많은 사람들을 distingu일 수 있도록 프란시스은 승리가 승리한 것은 직접 승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서 대결이 멘트 작품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탈슨 퓨리는 진심평이 멘트 중입니다 탈슨 퓨리는 이겼습니다 ктоbrocom 승리가 승리가 승리하지만 점점 빈번호가 승리는 한 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